시설공사 시설공사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합니다.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,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, 유지, 고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정기공사업법에 따른 정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등 시설공사는 예산 및 공기에 의해 계속공사, 계속비공사, 장기예속공사로 공사규모에 의해 대형공사, 계속비대형공사, 일반 대형공사로 입찰자의 설계참여정도에 의해 대한입찰대상공사, 일괄입찰대상공사, 특정공사, 기술제한입찰대상공사로 분류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멘